수마트 조용히 여기 사은 사은가? 사은가시면 애호와인에 사은가 아아 어디에 들어가냐? 좋다 아반떼랑 확실히 다르네 아반떼보다는 투싼이 낫겠지? 난 이게 너무 좋아 훨씬 낫지 솔직히 더 비싸고 가슴이 달라 너무 예쁜데? 엄청 넓어 약간 그 아이스팩 같다는 느낌 이쪽도 똑같죠? 이쪽 모니터 그쵸 가격은 1만 2살사랑 같이 음 좋네 이게 엄마 이거 이게 지금 실내라서 피가 안나는거지 흥비뜨르는거 안좋아? 아니 좋아 노말 이거 바뀌는거 봐봐 스포츠 빨간색 스마트 레드는 안할거잖아 응 티탄그레이를 할까? 티탄그레이를 그럼 티탄그레이나 아마존 둘중에 하나 해야지 이게 낫지 이게 낫지 않아?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이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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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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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왜 올라가있어? 아뚱 아이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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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왜케 어두워? 여기가 하얀 애가 있어 와 옆에 하얀 애 있으니까 더 어두워 아이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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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 도리로 아이치아 탈락 어머어머 열치아 열치아 중치가 에지를 밟고 이렇게 지나가서 진짜로 진짜로 15개 승린 뭐앱 창쾌한 공기 아이치아 이거 필요한데 쟤나 조시 우긴 여긴 신사예요 아이치다! 이즈가 곧 아이치다! 왜? 잠시만요 잠시만요 수고해 너무 귀엽지? 어딨어 애지, 중지? 봤어, 중지나? 아, 애지야! 중지야! 아, 애지야! 아, 애지야! 아, 애지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